이 그림의 제목은 은하수의 염이에요. 되게 되게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그렸어요. 아름다움을 보는 동시에 치유하는 눈. 아름다움을 볼 때 치유가 되죠. 되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 치유하는 눈을 그렸어요. 그래서 은하수 같다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은하수의 눈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실은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보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을 그려봤습니다. 그 마음을 세상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아픈 마음을 인정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영이 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은하수의 영입니다. 영웅한 것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